으 으 이제 피트 방송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이게 후원 받고 뭐 남들이 다른 분이 하라는 거 아니니까 구해 말하는 거 같고 5 워크 다크다 그다 주 품이 올려 되니까 그다크 다 빠지지 마 커 치고 나가요 지금 치고 나가요 지금 드립 소리 안 들리시죠 지금 차고 나가고 있어요 방송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이게 후원 받고 뭐 남들이 다른 분들이 하라는 거 하니까 재미 있는데요 Nak yo 와 이거 크다 크다 조용히 올려야 돼 치고 나가요 지금 치고 나가요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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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드립 소리 안 들리시죠 지금 차고 나가고 있어요 반항 방법으로 반응 동넨중이에요 이거 뜰채 혹시 필요하겠는데? 영국사님 저기 앞에 뜰채 좀 우와 우럭인데 빠졌어 우럭인데 엄청 큰 우럭이에요 지금 아니 뜰채 없어도 되겠다 우와 엄청 크다 오 나이스 대박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자 우럭이에요 우럭 오 오 히트 히트 오 오 오 버저비터 순간에 히트했어요 구연말 투하우스 히트 빠지지마 빠지지마 출발 연체 까지는 필요한가 오 팔자 강호 팔자 강호 어 안 끌어올려져 안 끌어올려져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자 뭐일까요 마지막 버저비터 순간에 나 혼자서는 광어 자 마지막에 광어 안에 해냈습니다 혼자서 상관하잖아요 상관입니다 한번 더 흘릴까요 한 번 더 흘리죠 광어하는거 아니에요? 광어인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4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니다 48cm 되는데요 그래도 자 마지막에 광어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광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흘립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가야죠 빨리 광어 주시죠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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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